초등학교 교사가 같은 학교 여교사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다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. 또 다른 초등학교에선 교장이 여교사를 수차례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. 류제일 기자입니다. 수업 중인 천안의 한 초등학교. 여교사용 화장실 앞에 난데없이 남자 교사가 나타나 주위를 살피다가 핸드폰을 조작한 후 슬며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갑니다.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서 신발까지 벗어들었습니다. 약 1분이 지난 후 남자 교사는 신발을 벗은 채로 황급히 화장실을 빠져나와 사라집니다. 조사 결과 문제의 교사는 동료 여교사의 화장실 몰카를 찍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경찰은 여교사의 신고와 CCTV 영상 확인 후 30대 남자 교사를 긴급 체포하고 여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4건의 추가 범죄도 확인했습니다. 지난 17일 오전 태안의 한 초등학교 교정, 교장이 여교사의 종아리를 만지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. 피해 여교사는 교장이 내 거보다 10배는 좋다며 성추행했고 이전에도 여교사들에게 성적인 발언을 수차례 해왔다며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. 경찰은 성추행을 당한 피해 교사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. TJB 유재일입니다. 곳곳에서